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찜통 더위까지 본격화하면서 온열 질환 등 여름철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도 체온 상승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중선 개건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최근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열탈진으로 불리는 일사병과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열사병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436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질환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실외 작업장과 논, 밭, 길가 등에서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온열 질환을 조절할 수 있는 체온 중추가 무너짐으로써 땀을 잘 못 틀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온열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물과 그늘, 휴식 3가지 건강수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2, 30분마다 물을 자주 마셔주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그늘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만성 질환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낮시간 외출 시에는 햇빛을 반사하는 밝은 색상의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체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잠깐씩 마스크를 벗고 열기를 식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중선입니다. See you next time. Wenn you go down to me and get started.